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석입니다 매주 하나의 종목을 선정해서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리서치센터 자 오늘은 교육주 정상 JLS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정상 JLS의 대표적인 사업은 오프라인 학원 사업입니다 아마 정상 JLS보다 정상 어학원으로 친숙한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어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상 어학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원이 분포되어 있고요 최근에 메싱크 그리고 메셀프라는 수학학원 사업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이외에 또 교육 유관 사업으로 해외 유학 사업, 위탁 교육 사업, 교재 유통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온라인 교육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홈스쿨링 서비스 카카오 키즈 잉글리쉬를 시작하면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상 어학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뉘는데요 초등과정 체스, 중등과정 에이스, 고등과정 V그룹 중에서 매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은 초등과정 체스와 중등과정 에이스입니다 이 중심으로 실적을 살펴보면요 실적을 살펴봐도 체스와 에이스를 합쳤을 때 전체 합계의 영업이익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 이 정상 수학 메셀프의 실적 성장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요 이 온라인과 교재 매출입니다 정상 JLS도 최근에 온라인의 흐름에 주목을 해서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가입자들의 증가 추세를 타고 자연스럽게 교재 매출까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주 섹터 내에 다른 종목들과 함께 정상 JLS 주식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JLS가 대표적인 교육주인 메가스터디 교육, 디지털 대성, 멀티 캠퍼스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비교적 좀 작은 종목이고요 PER과 PBR을 비교해 봤을 때 독보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쪽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배당 수익률 5%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근에 시장이 녹록치 않은 점에 비교를 해봤을 때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전통적인 배당주인 금융주, 정유주 뿐만 아니라 정상 JLS도 하나의 대안이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SWOT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강점입니다 일단 정상 JLS는 초중등 시장에서는 영어 교육만큼은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육주의 특성상 경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보셨듯이 5%대의 높은 배당 성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이라고 한다면 사교육 업체이기 때문에 워낙에 사교육 쪽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특히 초중등 시장에서 사교육 경쟁률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 JLS 입장에서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를 비롯한 신사업의 성과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원들이 수도권역에 출점이 많이 돼 있는 만큼 비수도권역에 출점을 확대화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학학원 메싱크 온라인 사업 카카오키즈 잉글리시까지 신사업의 잠재력만큼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실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교제와 온라인 매출 비중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 역시 기회로 꼽히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발표가 됐죠 정부의 정시비중 확대 정책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협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줄어든다는 점 정상 JLS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사실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구축하고 있던 정상 JLS에게는 오히려 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학원 이료 휴무제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학원들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위축이 될 가능성 역시 잠재적인 위협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Q&A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수강생들이 이탈이 생각보다 적었고 그리고 신규 학생 수가 증가했고 학원 수강료도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생 수의 성장세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17년도에 0.3% 2018년도 3.1% 그리고 2019년 1분기까지 6.9%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메싱크 수학학원의 흐름 최근까지 아직까지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학생 수 증가는 지속되고 있고요 메싱크의 범위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를 하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코딩 교육까지 런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신사업이죠 카카오 키즈 잉글리쉬 이쪽에서는 이제 홈스쿨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상 JLS가 유아 고객들까지 좀 잡으면서 나중에 체스 초등부로 연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키즈라는 채널이 이미 3천만 구독자가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에서 최근에 부동산을 좀 매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분원 수익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유형 자산을 취득한 것이고요 또 학원의 원가 절감, 임대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장부가와 대비해서 시가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서 그냥 자산 자체의 가치로만 봤을 때도 우량한 부분이라고 장점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매력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매년 주당 400원 이상의 배당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배당금의 감소가 없었습니다 뭐 동결된 적은 있어도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왔기 때문에 안정적 고배당주로서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18년까지는 이제 한 10%, 11%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2020년 전망은 14%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여기 세부사항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매출이 늘고 있는 온라인 그리고 교제 매출이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리서치 센터는 정상 JL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스닥 데일리 홈페이지에 리서치 센터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닥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닥 데일리 홈페이지에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닥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